유하 안녕하세요 마이브입니다 이번에 세인트로이스 영상이 천만 뷰를 돌파했어요 세상이 물에 천만 불하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천만 뷰를 찍은 세인트로이스 영상은 과연 낱말을 벌었는지 유튜브 수익을 공개하겠습니다 난 너무 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도달할 줄 상상도 못했어 막상 촬영 영상은 40몇만 뷰? 촬영 영상보다 행사 영상이 훨씬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 댓글 2684 엄청나다 와 좋아요가 10만이야 대부분의 구독자 수가 이 영상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영상의 분석을 봐보겠습니다 두둥 과연 세인트로이스는 얼마를 벌었을까 와 264만 1,262원 사실 이 영상이 지금 처음으로 노따기 됐다가 상속에서 초따기 됐다가 다시 노따기 됐다가 갑자기 다시 초따기 됐다가 다시 노따기 돼가지고 다섯 번이 바뀌었거든 초따기였던 동안 올랐던 수익이야 이게 계속 초따기였으면 이것보다 더 높았겠지 이 영상만으로 오른 구독자 수가 58,000명 계속 초따기였으면 댓글 연금이었을 텐데 딱 이 노따기여도 유튜브 프레임이엄 수익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이건 거의 없는 수준이야 없어요 허챠 깨알같다 1478 대부분의 수익은 광고로 들어옵니다 수익이 한창 오르다가 이게 노따기를 받는 순간 멈춰 노따기 초따기로 항속에서 바뀌었던 메일이 있거든 모든 광고자에게 적극한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초따기 되었다는 메일이었는데 결국 다시 노따기 되었죠 이유는 나도 모른다 노따초기의 기준은 아직도 알 수가 없어 노따초따기의 기준은 아직도 알 수가 없어 이 영상에 화면증 나라별 지역 이런게 있거든 한국 50% 나머지를 각 나라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거든 대한민국 50% 예맘 8.5% 일본 7.6% 인도네시아 4.8% 베트남 3.9% 홍콩 3.5% 미국 3.2% 밑에 소수점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다 포함하면 50%가 된대 세상에 정말 많은 나라가 존재하네 세인트로이스의 시청자 연령 35에서 44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25에서 34 그다음 45에서 54 의외로 골고루인데 그리고 두둥 구독 상태 구독 안함 97% 구독 중 2.7% 못했네 이거 대부분 구독을 안하고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주라니가 가끔 구독해달라고 막 구독 프로테이지 올려놓잖아 영상에다가 난 되게 높다고 생각했어 선전 높은 편 아니야? 네 구독 좀 해주세요 한 번 더 눌러야 아니 내 채널에 성별 남자 92% 여자 7% 그래도 여자가 많이 늘었어 내가 진격이 언니들 나가기 전까지는 여자가 한 3% 정도였거든 근데 그래도 7%까지 올랐어 엄마 계정 코스어들 빼면은 여자 패는 정말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있긴 있다 요즘 유튜브 수익을 얼마를 벌고 있냐 4월 예상 수익 13만 3천 원 엄청나죠? 크 예상이 요즘 유튜브 수익은 편집자 월급도 못 줘요 조회수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광고를 무조건 받아야 해 유튜브로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만 유튜버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요 이게 구독자 수가 수익의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거든? 똑같은 30만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버는 건 아닌데 나는 유튜브 영상이 많이 안 올라가는 편이라 수익이 되게 적은 편이야 그래도 나는 게임 광고가 좀 들어오는 편이긴 하거든 아무나 콩나듯이 한 달에 하나만 들어와도 좋겠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고준 연락주세요 제가 텐트로이스 같은 영상만 계속 찍었으면 백만을 찍었을까? 노닭이 너무 많이 지속되면 채널이 수익 창출 금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수익 창출 금지를 먹으면 멀쩡한 모든 영상들이 다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 창출 금지는 웬만하면 피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막 찍고 싶은 포이즈 민츠 이런 애들 올리면 노닭 먹을까 봐 안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먹고 살기 쉽지 않다 요즘은 그래도 계속 건전한 컨텐츠를 올리고 있어서 다 초닭이란 말이야 이때가 참 쉽지 않았죠 내가 이 구간쯤 수익 창출 금지를 한 번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완전한 영상만 올리고 있습니다 에바세바 어떻게 이 영상이 이 땅을 받지? 나는 수연봉 영상이 대부분 연령제한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수연봉 영상을 안 올리고 있어 이미 찍어놓은 것도 있긴 한데 이미 찍어놓은 거는 내가 그래도 올리긴 할 거니까 걔네들 이후로는 아마 수연봉 영상은 룩북 아니면은 안 올릴 거 같아 룩북은 좀 녹닭을 잘 안 받는 편이거든? 수연봉 영상은 모르겠다 수연봉 룩 부분도 딱 받을지도? 그래도 구독자 수가 많으면은 광고 단가가 좀 쎄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이제 광고 단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솔직하다고 아이씨 ISTJ 머릿속에서 대본 없이 나올 수 있는 멘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유튜브 영상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 뭐야 유튜브 예상 수익 써놓는 플랫폼? 이런데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써 있던데? 유튜브 수익 계산기에 라이브 채널을 넣어봤습니다 그냥 구글에 유튜브 수익 계산기라고 치면 나오거든? 내 달이 아니라 그만큼이 들어온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내 최근 수익 보여줬잖아 영 하나 뺀 것만큼 들어온다니까? 딱 받은 영상은 수익이 안 나오는데 그것까지 수익으로 치는 거 같아 아무튼 인터넷에 올라오는 걸 다 믿지 마라 정년 9시 얘네 축은 legacy 축 wisdom 축은 축하 축ony 축은 축avant